낮아진 엔화 환율로 일본 여행 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 일본에 방문하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요즘이죠. 일본 정부 관광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에만 66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이는 4월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 중 단연코 1등이자 전체의 4분의 1을 넘는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렇듯 한국인들이 몰리면서 도쿄나 오사카 등 유명 관광지에 가면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일본 분위기를 오롯이 느껴보려고 간 이자카야도 한국인들이 점령해 한국에 온 건지 일본에 온 건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라는 경험담들이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일본인들만 모여있는 가게를 가려면 여기를 방문하면 된다는 말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가게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한국식 포차들이었습니다. 일본 내 현재 한국식 포차의 인기가 엄청나게 뜨겁다 보니 일본 현지에서 로컬 분위기를 즐기려면 여기로 가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퍼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 거리 곳곳을 점령한 한국식 포차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단순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지금 일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후 혹은 주말 저녁에 잠시 들러 연인 그리고 친구와 함께 술 한잔 기울이기 좋은 장소인 포장마차는 한국인들의 삶에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죠. 이런 포장마차가 최근 부쩍 높아진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미국이나 영국에 생겨났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외국인들 중에서도 한국식 포장마차에 가장 열광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일본 내 한국식 포차의 인기는 단순히 번화가에 한두 개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도심을 점령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많은 수의 한국식 포차들이 질비해 있고 지금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진들을 보면 인기가 더욱 와닿는데요. 간판은 물론 매장에 비치된 메뉴판에도 일본어 대신 한글이 도배된 모습입니다. 심지어 가게 안티비 모니터에서는 한국 방송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내부 인테리어 역시도 8, 90년대 한국식당에서 볼법한 테이블과 의자 소품들로 채운 모습이죠.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한국식 포장마차가 코리아타운에만 밀집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도쿄의 직장인들이 모여있는 신바시역 인근 빌딩에는 한국식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고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는 시부야에도 개성 있는 콘셉트의 한국식 포장마차 가게들이 최근 1, 2년 새 우후죽순 생겨났는데요. 물론 일본 최대의 코리아타운인 신호쿠보에도 포차 열풍이 대단합니다. 현재는 신호쿠보에는 총 10여 개의 한국 포차식 점포가 영업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차가 모여있는 포차 골목도 따로 형성돼 있을 정도죠.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한국의 야시장을 재현한 신호쿠보 한국요코초라는 곳인데요. 이곳에는 약 60미터 길이의 좁은 골목 양쪽으로 족발, 치킨, 게장, 곱창 등 한국 음식 전문점 10여 곳이 질비해 있어 마치 한국의 거리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장마차의 매력에 푹 빠진 일본인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일본 내 도쿄나 오사카와 같이 대도시뿐만 아니라 사포로, 나고야, 후쿠오카 등 지방 도시로도 포장마차가 확산하며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나고야의 한번화가를 보면 한국식 포차, 치킨 등 한국어 간판이 거리를 점령한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포차와 다른 점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메뉴 구성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닭똥집이나 계란말이, 라면, 골뱅이 소면무침 같은 한국식 안주 위주라면 일본에 있는 한국식 포차의 인기 메뉴는 단연 치킨이나 삼겹살, 치즈 닭갈비, 치즈 핫도그 같은 일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주로 판매한다고 하죠. 실제로 자주 시부야에 있는 한국식 포차를 자주 찾는다고 밝힌 한 일본인은 불고기, 부침개 등의 요리에 복숭아, 차인머스켓 등 과일 소주의 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며 이런 포차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가성비 면에서도 만족스럽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인 여성은 안주의 양이 푸짐해서 두세 명이 먹어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점이 좋다며 한국식 포차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쯤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일본에도 사실 야타이라고 해서 퇴근 후 잠깐 들러간다 난 안주에 술을 기울이는 포장마차 문화가 발달해 있죠. 그런데도 일본인들이 유독 한국식 포장마차에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 대체 뭘까요? 여기에는 한식에 대한 높아진 관심 그리고 한류 열풍이 크게 자리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전에도 일본 내 한류 열풍은 줄곧 있어 왔지만 최근 일본 현지의 여러 매체에서도 4차 한류라는 용어를 쓰면서 소개하는 한류는 아예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단순히 한국 드라마나 한국 배우, 아이돌들을 좋아했다면 이제는 한국의 패션이나 음식, 메이크업 등 한국을 대표하는 모든 것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최근 들어 더욱 뚜렷해지고 있고 특히 지금 일본 10대, 20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모든 것을 체험해보고 싶다는 욕구를 넘어 아예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흐름까지 만연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 일본 현지 조사도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이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Z세대의 65%가 한국의 친근감 느낀다고 답했으며 2023년판 패션을 참고하는 나라 압도적 1위에도 한국이 선정되기도 했죠. 또한 일본 여성들이 담고 싶은 얼굴 랭킹 1위에 한국 연예인이 뽑히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한국의 모든 문화를 동경하고 한국 영화, 드라마의 장면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따라하고 싶은 심리가 일본 내 한국식 포장마차의 확산에 크게 일조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일본 내 한국식 포장마차가 대폭 늘어난 것도 바로 이 시점부터였는데요. 일본에서 4차 한류 붐이 폭발한 코로나 시기 한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즐기던 회식 문화를 체험해보려는 수요에 부응하고자 포장마차 콘셉트의 매장이 한두 개 생겨났는데 이후 생각지도 못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띄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포차에 가보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20대 일본 여성들이라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지금 일본 내한식 인기가 포장마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도쿄 시누쿠보뿐만 아니라 오사카 우메다에는 3층 건물을 통째로 한국 포장마차, 식당, 카페로 채운 한국 빌딩이라는 건물도 질비해 있을 정도인데요. 한국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10에서 30대의 젊은 층을 메인 타겟으로 매장 외관, 소품 등도 모두 한국 식당, 카페 느낌이 나도록 꾸민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곳 식당들에는 떡볶이, 치즈 핫도그, 김밥, 주꾸미 등 다양한 한식을 즐기기 위한 일본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지금 일본에는 하남돼지집, 새마을식당, 맘스터치 같은 한국 프랜차이즈들도 속속 입소문을 타고 있는 중이죠. 이 같은 한식 열풍은 현지 언론의 취재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순두부찌개라고 밝힌 일본인 다이키 씨는 한국 음식이 일본에서 유행이라는데 완전히 동의한다며 특히 한류의 중심지인 시노쿠보를 자주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다른 일본인 리카쿠 씨 역시 중학생부터 30대까지 젊은 세대는 한식당에 가는 것을 즐긴다며 도쿄 시노쿠보에 가면 수백 개의 한식당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이 같은 한식 열풍은 지금 일본 내 편의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 편의점 코너에 순두부찌개, 돼지갈비 덮밥, 불고기 덮밥, 비빔냉면, 육개장 라면, 모둠나물, 전주비빔밥 등 한식들이 점령해 있는 모습인데요. 한식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5월 일본 최대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 재팬은 2주간 한국 음식 페어를 열어 아예 한국 음식만을 주제로 한 편의점 코너를 기획하기도 했죠. 현재 케이팝, 케이 드라마, 한국 음식 등 점점 더 많은 한국 문화가 일본의 깊숙이 파고드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놀랍기만 한데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문화 전문가들은 일본 사회, 특히 2030 세대에게 한국 문화는 더 이상 외국 문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처음 시작은 음악과 드라마였지만 지금은 음식과 언어, 화장품 등 한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지금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류는 그저 스쳐지나는 열풍이 아니라 일상과도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도 일본을 넘어 전세계로 한류 열풍이 더욱 뻗어나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